안녕하세요. 한겨울입니다. 무척 춥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실내가 그립지요? 평택시의 비전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편리하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비전도서관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택시립 비전도서관! 많이 많이 오셔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택시립 비전도서관이었습니다.